안녕하세요. 오늘의 먹방은 명랑 핫도그 3개랑 까르보불닭볶음면 1개 반 삶았어요. 오늘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바로 먹어볼게요. 오늘의 먹방은 명랑 핫도그 2개 반 삶아줍니다. 오늘의 먹방은 명랑 핫도그 2개 반 삶아줍니다. 오늘의 먹방은 명랑 핫도그 2개 반 삶아줍니다. 등산믹 weaknesses. 다음은 명랑 핫도그 3개 반산믹issenschaft. 아직남도그 3개 반 삶아줍니다. 고춧가루 치즈볼 고춧가루 이렇게 잘 먹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이 너무 맛있어서 도로래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고 안에서 고춧가루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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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고춧가루 청양고추 냠냠 Hypare 요? 입안에 고춧가루 고춧가루 힐링한 톡톡톡 오늘은 콜라를 준비를 못해서 되게 아쉬운데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